울진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변에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일반국도를 이용하는 노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특색에 맞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시설물과 지역 홍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국토변조름센터의 체험과 관람, 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지자체가 기획해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여건을 사전평가했습니다. 울진군이 신청한 스마트 복합쉼터는 사전평가 후 건축과 교통,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용 타당성과 가능성, 지속성과 부지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통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국토 36호선 금강속면 쌍전이 일원해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휴게공간과 주차장, 판매장, 푸드트럭존 등의 다목적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부지선정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기관을 방문해 컨설팅을 받는 등 울진군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와 지역주민과 지역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 등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어진 합작품이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금강송 브랜드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편안하게 들렀다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쉼터로 조성하여 지역의 제철 농산물 판매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